혹시 그 X가 그 뭐 해준 것들 중에서 기억이 난 건가 혹시 있어요? 저 생일날 어차피 우승은 상덕권가 하면서 무슨 체조 이런 케이크 해서 그걸 선물로 줬는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나왔어요. 편지도 엄청 자주 써도 있었어요. 우승은 뭐! 우승은 뭐! 어차피 우승은이래. 센스 있는 선물이다. 저거 하려면 그냥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로맨틱하다. 그 친구가 저 시합날에 그걸 보러 왔어요. 저런 거 배워야 돼. 진짜 힘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날 진짜 너무 잘했어요. 제가 1등하고 시작했었는데. 진짜로? 그래야 방금 문거리 걸어주고. 진짜 금메달을 따져준 거예요? 우와, 멋지다 진짜. 그냥 운동이 힘들면 제가 우울하면 우울한 것도 다 받아주고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우울한 전 recognised. 서서 되어들어!